아이즈원 미! 퇴라인의 순간 모두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저희 아이즈원이 SBS 슈퍼콘사트 슈퍼온택트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즈원 너무 보고 싶죠? 저희도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즈원이 보고 싶은 이 마음에 담아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시간을 10월 4일 일요일 슈퍼온택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뭘 준비하고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즈원이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소개해 주실 분? 저요! 제가 현 언니랑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즈원이 준비한 건 말이죠 완벽 케미도 준비되어 있고요 뛰어난 댄스 실력도 준비했습니다 애교도 가득가득하고요 친근한 매력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을 향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무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무대는 말이죠 잠깐만요! 지금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벌써 보고 싶은 SBS 슈퍼콘서트 슈퍼오펙스는 바로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우리는 10월 4일 SBS 슈퍼콘서트 슈퍼오펙스에서 만나요 안녕!